안녕하세요. 대표 이경숙입니다. 네, 1995년도 남편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한테 냉면하는 걸 배우게 되어서 부산에는 냉면보다는 밀면이 더 알려졌기 때문에 밀면을 같이 시작하게 되어서 제가 옆에서 배워서 연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가게는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폭이 넓습니다. 기존 밀면과 곡물 재료를 썬 곡밀면이 있고요. 그리고 따뜻한 메뉴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이것도 저것도 다 맛있다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가신답니다. 네,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신선한 재료로 제가 직접 만든 음식만 손님에게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는 업로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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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